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색소폰의 정석 1권 안에 수록되어 있는 A-27번에 대한 악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앞의 것들 완벽하게 열심히 해주셨다면 전혀 어렵지 않는 악보예요. 그냥 아 뭐야 별것도 아니네 하고서 넘어갈 수 있는 악보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제가 연주를 해보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줄, 두 번째 줄 연주만 해보도록 할게요. 4줄까지 연주를 하는데도 전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.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없었습니다. 제가 중간에 여기가 키가 조금 붙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데요. 틀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연주를 한다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.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. 여러분들께서 하나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좀 턴깅! 턴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신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열심히 턴깅을 보시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따로 어려운 부분들은 없고요. 마지막 줄 보고서 어려운 부분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어렵지 않아요. 앞의 것들에 비해서 너무나 쉬운 악보입니다. 여러분들 27번 이거 완벽하게 연주해 주시고 바로 통과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 건데요. 이 색소폰에 정석 1권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 주시면 교재 구매 가능하십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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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